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HLB 아 진짜 들고 있으면서 주가도 계속 빠지니까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뭐가 이렇게 외부적으로 시끄럽나요 자꾸 건드리고 울고 뜯고 그렇죠 그래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뭐 싸게 사봐야 얼마나 더 싸게 살 거라고 그렇죠 지금부터 사들고서 올라가는 거에다가 차라리 더 기름을 부어버리면 되지 뭐를 얼마나 더 싸게 사서 이거를 그 큰 수익을 챙기겠다고 그렇게 물고 뜯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힘든 시간 보내실 거 좀 아는데요 개인적인 의견만 좀 보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라면 좀 어떻게 하겠는지 제가 솔직하게 그냥 이번 영상은 정말 그냥 편안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너무 전문성으로 하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도 진짜 편하게 한번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어쨌든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먼저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HLB 일봉 차트입니다 음 뭐 중간중간에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좋은 이슈도 나왔고 또 자회사 이미노믹의 코로나 치료제 쪽으로도 또 좋은 이슈도 나오고 여러가지 좋은 소식들은 많은데 주가는 지속성이 없이 연속성이 없이 자꾸 누군가가 억누른다거나 더 이상의 상승을 약간 좀 발목을 잡는 듯한 그런 모습을 계속 그려주고 있고 주봉상에서도 뭐 최근 들어서 급등보인 뒤에야 이제 상방에서의 박스권을 그려주지만 좀 어느 정도의 박스권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자 뭐 HLB 같은 경우에는 사업의 내용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리보세라닉 임상 결과 중간 발표에서도 또 좋은 성과가 나왔죠 그러면서 중국 쪽이라든지 어쨌든 또 돈을 벌 수 있는 당장에 판매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에 생산을 해서 판매가 아닌 라이센스 아웃이 아닌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개런티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는 또 기업이 진짜 비단지고 더 투자하고 연구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길은 이미 열려 있거든요 어느 정도 그런 길은 열려 있는데 자 최근에 또 오늘 또 우리 진안곤 회장이 공지를 하나 발표를 했죠 자 뭐 여러분들 다 확인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오늘 12시 46분 점심시간 쯤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관련하여 말씀드립니다 해서 우리 진안곤 회장님께서 직접 글을 올려주셨죠 자 일단은 뭐 어쨌든 여러가지 뭐 이제 명백하다라는 뭐 내용이긴 한데요 우리 최근에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회사를 조금 뭐 좀 이렇게 디스하는 그런 찌라시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찌라시를 계속해서 유포하는 행위가 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또 발목을 계속 잡고 있는데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도 우리도 역시나 명백한 옵티머스 펀드의 피해자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우리 진안곤 회장님께서 NH투자증권하고 하이투자증권을 통해서 회사 돈 400억 원을 옵티머스 펀드에다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환매 중단 피해를 입었다라고 그때 당시 이제 밝힌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렀던 옵티머스를 둘러싸고서 이런 관계에 관련해서 이제 검찰 쪽에 또 부실 수사 의혹도 있고 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여의도 증권가를 중심으로 해서 옵티머스 로비 명단에 또 오히려 진 회장님도 연루돼 있다 뭐 이런 소문까지 계속 퍼지고 있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이렇게 또 공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 보시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이사 자격으로서는 물론 개인 자격으로도 옵티머스 측 임직원 그리고 관계자들과 단 한 번의 미팅도 해본 적이 없으며 심지어 인사조차 나눠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주주들의 이익 보호를 위해 찌라시의 생산 및 유포에 대해 즉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 고발하겠습니다 세게 나오시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다른 악성 루머가 끊임없는 유포되는 것에 허탈함을 느끼며 모쪼록 주주님들의 현혹되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를 어떤 식으로 이제 확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진짜 장투하시는 분들은요 기사를 먼저 찾아야 될 게 아니고요 IR 쪽의 공시라든지 PR의 공지상 이런 쪽에서 이슈들을 확인을 하시는 게 더 정확하고 빨라요 만약에 여기 올라오는 게 좀 늦다라고 하시면 정말 궁금한 사람들은요 바로 주식 담당자한테 전화해요 바로 주담한테 전화 때립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뭐 이런 내용들 막 떴을 때 이거 좀 사실인가요? 물론 알려줄 수 있는 내용도 있고 아닌 내용들도 있겠죠 근데 뭐 대부분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뭐 이제 웬만하면 또 회사에서 이야기를 잘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거나 좋은 내용이 떴는데 뭔가 찝찝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저는 주담한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안 알려주는 경우도 많기는 한데 좀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걸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해서 좀 코멘트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회사의 공식 입장 자체가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그런 거에 우선적으로 포커스를 좀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한금투 쪽에서의 지속된 어떤 매도 물량 때문에 또 불법 공매도 의혹이 좀 있었죠 그래서 대차 거래 장고 추이도 보면은 어느 정도 유지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이제 나타나는 부분들이 합법적인 공매도 지금 물론 공매도가 계속 몇 개월 동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긴 하지만 불법 공매도는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 창고를 통해서 무차입 공매도가 이어지고 계속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좀 많이 보도되기도 하고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좀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좋은 기업일수록 그렇게 진짜 물고 뜯어요 자꾸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단기적인 시세를 노리는 건지 정말 멀리 보고 가려고 하는 건지 참 멀리 본다라고 하면 물론 지금 어느 정도는 그들이 물론 공매도는 정말 싸게 사는 게 당연한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 주가를 뺐으면 어차피 이 기업이 가야 될 목표치는 저 멀리 있잖아요 업사이드가 정해져 있는데 이 업사이드를 좀 더 넓혀버리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들의 의도는 근데 사실상 공매도도 일정 기간 내에 그걸 상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기술적 반등 같은 그런 탄력도 노리는 거죠 급락을 보였을 때 다시 급등을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좋은 기업인 걸 알고 있으니까 싸다 하고서 더 사들이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서정진 회장도 공매도도라고 전쟁 선포를 했잖아요 아예 그렇죠? 그것처럼 좋은 기업을 가지고 그렇게 공매도 매매를 많이 좀 하는 정말 그런 불특정 세력들이 있긴 있어요 사실 없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있는 건 사실인데 이걸 정부가 좀 규제를 하긴 해줘야죠 불법적인 거 규제를 해줘야죠 그냥 세금이나 더 빼먹으려고 하고 있고 대출주의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 증시에는 왜 이렇게 아니라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경우에 보세요 여러분들 외국계 자금이 자 쉽게 말씀드리면 자 어 401k 플랜 아시죠 여러분들 401k 플랜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국민연금처럼 해가지고 주식에다가 투자를 하는 그런 거예요 우리 퇴직연금도 있고 뭐 국민연금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미국 사람들은 근로소득의 일정 범위를 연금 같은 걸 넣지 않으면 이걸 가지고 이 401 플랜이라는 상품을 가입을 해가지고 이걸 통해서 주식시장에다가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에 투자하게 되면 이게 60세인가 65세부터 이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간 동안 근로가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걸 가입한 사람들은 고정적으로 전체 미국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는 이게 묶여 있는 거잖아요 고정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많은 외국계 자금이라든지 또 뭐 자국 내에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그들이 아무리 많이 매도를 하더라도 일정 범위는 항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어때요? 최근에 국내 시장 같은 경우라면 물론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시장에 점점점 많은 자금을 갖고 투입을 해서 어느 정도 버텨주고는 있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고정적인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라지든 말든 팔든 말든 빠졌을 때 주가가 하락을 해서 통락을 하는데 안 팔면 너네 손해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손실을 보면 결국에 이게 열심히 근로해서 벌어들여서 저축을 하고 있는 이런 자금들이 결국에는 손해를 보는 거니까 멀리 보면 그들은 나중에 봤을 때 인플레이션 대비해서 정말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고서 투자를 한 건데 그게 결국에 손실로 다가오면 그렇죠? 그러면 결국에 국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는 발목을 잡아버리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예민한 거고 대통령도 주가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서 주가에 더 신경을 쓰는 거고 그래서 트럼프도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주가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게 올라왔을 때 중국 때리기를 하고 그러면 다시 조정받으면 잠깐 조용했다가 반등 보여주면 또 중국 때리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요 남잘되는 꼴을 못 보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어 너무 아쉬워요 지금도 그저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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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세금 저도 세금 때문에 자꾸 골아빠 죽겠는데 뭐 착실하게 잘 내긴 하지만 세금 너무 많이 떼요 너무 많이 띕니다 물론 진짜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야 되는 건 당연한 건데 아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요 배아파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런 플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고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우리도 진짜 선진국들처럼 이 주가에 좀 더 민감하게 좀 조심하게 잘 다뤄주고 주식 시장을 조금 더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이걸 자꾸 악용해서 뭔가 할 생각보다도 이 시장 자체를 좀 키워나가고 그렇죠? 우리나라도 지금 국민연금 보면 여러분들 2055년부터인가 했을 때 그때 되면 다 고갈된대요 그때 이후로는 그 당시에 이제 노인층들한테 2055년부터 받을 수 있는 그 수령할 수 있는 대상자들한테 더 이상 지급이 안 된다고 해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 국민연금도 결국에 국민연금의 총 자산을 회전시킬 수 있는 금액 중에서 30%는 주식시장에서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번에야말로 뭐 V자 반등을 통해서 수익은 좀 잘 봤을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주지 못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물론 가겠지만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따라서 주가는 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대한 수익률이 적어버리면 결국에 쎄빠지게 일해서 돈 넣었던 그런 사람들은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넣은 돈 자기한테 한 푼도 돌아오지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증권시장 자체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돈독하게 해놓고 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도 못 따라가요 인플레이션이 금리를 못 따라가는데 오히려 손해라니까요 적금을 넣고 있으면 손해예요 그래서 자꾸 재테크 재테크 주식 부동산 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누구나 다 부자는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이야기가 많이 좀 새 나왔지만 반드시 이런 불법적인 거 정말 물리치고 그냥 합법적인 공매도는 사실 어느 정도는 있어줘야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있어줘야 시장이 조금 뭐랄까요 순환이 좀 이루어지면서 피가 좀 도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몸 안에 좀 좋지 않은 우리 바이러스들을 갖고 있듯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아무튼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불법적인 건 당연히 원치 않죠 그래서 그런 거는 빨리빨리 좀 퇴치하고 그 다음에 적정선에서의 공매도라든지 혹은 또 이런 좋은 플랜들 우리 선진국들처럼 진짜 이런 플랜들을 가지고 우리가 진짜 우리나라 인덱스 펀드 자체에도 투자했을 때 매력이 높을 만한 상품들 그리고 그렇게 투자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좀 높을 만한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우리나라도 개선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본론으로 좀 돌아와 보면 HLB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자꾸 주워담고 추가 매수하고 뭐하고 하지 마세요 갖고 있는 물량만 그대로 해서 그냥 일단은 가져가 봅시다 진양곤 회장의 성격도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절대 실망시킬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임상 3상이라는 거는 3상이라는 단계 자체가 그동안에 거쳐왔던 시간들이 얼마나 고되고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잘 견뎌 왔습니까 3상에서 또 좋은 성과 있었고 그쵸? 그거에 대한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또 개런티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좋은 흐름으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업의 자체와 시간적인 투자가 좀 더 필요로 하다라는 점 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분명히 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비록 보유는 하고 있지 않지만 HLB 주주님들께 다시 한번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이겨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멘탈 관리 잘하셔야 돼요 섣불리 막 그냥 내다 던지고 뭐하고 뭐하고 할 필요는 굳이 아직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앞으로 임상 데이터가 혹은 잘못 나오는 경우나 좋지 않은 혹은 기대치에 못 미치는 수치가 나올지언정 그때 되면 그때 가서 대응하면 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대응을 섣불리 하기에는 오히려 더 손실만 키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냥 굳건히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또 여러분들이 단타 같은 것도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팁을 드리면 앞전에 언급을 드렸던 셀리드 같은 것도 그쵸? 단타로서 수익을 또 챙길 수가 있었고 완전 장투하시는 분들은 그냥 장투하시면 돼요 장투하시는 분들은 장투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좀 재미를 보면서 내가 자꾸 HLB 빠지는 것만 바라보면서 너무 좀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신 분들은 단타로서 이런 것들 좀 수익을 같이 챙겨도 되거든요 그래서 VIP회원님들은 이런 식으로 수익 잘 챙기고 있다는 거 단타도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 VIP회 방에 오시면요 이런 단타 종목들 꾸준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도록 제가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수익을 챙길 건 챙겨가면서 이렇게 즐거운 매매를 좀 해보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투를 하고 있는 금액 말고 여기 금액 이거 예를 들어 HLB 요만큼 넣어놨다 이거 말고 나머지 가지고 계속 계좌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나중에는 놀고 있는 돈으로 벌어들인 돈을 이거 가지고 HLB 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드 안에서만 매매를 하면 이것만 비중이 자꾸 커져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고 이제 남는 자금으로 이걸 파이를 키워서 키운 파이를 다시 HLB를 또 투자하는 이런 식의 매매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중장기 종목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자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려오니까 뜻이 맞는 분들은 또 동참하셔서 같이 우리 또 재밌는 스트레스 받지 않는 재밌고 즐거운 매매를 좀 같이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어쨌든 가입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금액은 혹시 금액만 알아보고 싶은데 연락하기 좀 꺼림직하다 하시는 분들 때문에 금액 제가 그대로 오픈해야 되니까 한 달에 몇백만 원인데 뭐 플러스 몇 개월 주고 이런 거 속아서 넘어가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결국에 몇백만 원 주고 가시면요 그 돈도 못 찾아와요 그 돈도 못 찾고 나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렇죠 부담없이 접근하셔서 부담없이 적당히 재밌게 또 열심히 배울 게 있는 그런 전문가와 그런 회사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아시겠죠 또 중간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브라이프 회원님들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뭐 조건 검색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를 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계획이에요 그걸 왜 돈을 받고 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미 가입비용을 지불했으면 됐지 뭐 그런 거 파는 회사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그냥 회원님들을 다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로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쨌든 저는 여러분들 부담 없는 선에서 꾸준하게 같이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게 제 이쪽 업 제가 이 업을 하면서의 저의 목표예요 성실하게 오래 즐겁게 하자 딱 이거니까 뜻이 맞는 분들 저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입 문의 많이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RA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타 그 밖에 영상으로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 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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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